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서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정면, 수인리, 북한강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앞교정역에서 40여분 소요가 되고요. 현재는 농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꼭 대한민국하고 닮았네요. 현재 여기는 본 토지의 출입구, 입구에 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주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잘 가깝어져 있죠. 서정면, 수인예투비, 주택, 신축을 추천하고요. 3개의 필지가 나서 3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2층에서도 북한강변의 규가 잘 보일 것 같고요. 현재도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전부 도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필지 마라 악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고요. 현재 첫번째 필지에 면접은 1772제곱미터로서 536평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가 첫번째 필지입니다. 첫번째 필지는 바로 인스타러 옆에 주택이 접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도로에 또 주택이 접하여 있습니다. 첫번째 필지는 서정IC에서 최한 4,5분 거리 정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관광지역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네,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첫번째 필지의 터지를 보고 계십니다. 첫번째 필지는 왼쪽으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요. 도로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필지는 남쪽을 받는 터지입니다. 서정연 수입리포지 북강강변 1군에 있으며 주변에 아칫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본포지는 대한민국을 닮은 세필지의 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번째 필지이고 첫번째는 휴지상태이고요. 704차곤메타로서 272평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가 두번째 필지입니다. 첫번째 필지는 용차를 짓기 위해서 자동차를 맡겨있고요. 두번째 필지는 휴지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가 세번째 필지인데 용차를 짓기 위한 박가리가 되어있습니다. 1306제곱미터로서 395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토탈 3필지 합해서 11148평 정도 되겠습니다. 네, 세번째 필지도 바로 오른쪽에 자,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 필지나 두번째, 첫번째 필지 북한강이 보이고요. 서정면 수인위 토지는 압구정역에서 40분 소요로 매가는 17억원입니다. 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수인위 토지 인근에 있는 북한강의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신사박사인데요. 여기가 제가 오늘 탐방하는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대지, 토지의 바로 인근에 있는 북한강의 모습인데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모터보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낚시에 관련된 렌트하는 데가 정말 많네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보는 건데 너무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신사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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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